과연 이 처방이 우리 두 살해자분들께도 효과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뒷머리로 쭉 벽 기대면서 15초 하나, 둘, 가슴 펴주시고 뒷목 더 누르세요. 셋, 아이고 괜찮으세요. 그대로, 네, 머리 딱지가 풀어져요.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많이 올라오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자, 반대쪽도. 그렇죠. 아홉. 자, 마지막 파이팅, 마지막. 열, 스타. 자, 수풀어 주시고요. 너무 평소에 운동을 안 했나 봐요. 이 동작마다 이게 다 힘드네요. 느낌이에요. 스트레칭이 쫙 되니까 몸은 좋아요. 근데 힘이 들어요. 땅콩까지. 오, 좋으시네요. 저런 접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접시에다가 테이프 부침 돼요. 4칸 접시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골고루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를 할 수 있어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한다. 시작! 다리 들게요. 자, 허리 아치 생기지 않게. 힘들어 보였던 첫날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업! 하나, 세 개입니다. 내렸다가 올릴게요. 업! 둘, 오케이. 내렸다가. 그렇죠. 아니, 깍지 풀면 안 돼요. 둘, 좋아요. 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다섯, 오케이. 3회 더 할게요, 3회. 세 번 더 할 거예요. 응, 자. 나 이제 열심히 안 할 거야. 아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집에 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감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참가자들의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번에 결과가 좀 어떤가요? 이야, 결과가 저도 흥미롭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한 건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